최효양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최효양입니다. 예, 최효양 평론가님. 박상학, 오늘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지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변호인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티고 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을 이렇게 방해한다는 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옳돈 회고록이 굉장히 열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일본의 완전히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일본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결국 남한과 북한을 이간질하고 또 미국과 남한 사회도 이간질을 그렇게 해서 고립시켜서 무기를 팔아먹고 하게끔 하고 자기네들은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무장한 상태에서 또 열심히 예전에 한국전쟁 때처럼 옆에서 그냥 팔아먹고 한국전쟁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XXX를 하고 있는지가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났네. 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전쟁을 통해서 특수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누구 저를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화가 났죠. 화가 났죠. 당연하죠. 남북한의 민족적인 어떤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를 가로막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 가서 자유한국당 이러고 있었잖아. 진짜 아니 여기서 왜 또 자유한국당이냐고 심지어 나경원 같은 경우는 가서 볼턴한테 직접 그랬대잖아. 그래요. 맞아요. 남북 정상회담이니 황문점 회담이니 하지 않게 해달라.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니 이런 건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 미국 그리고 네오콘 이러한 세력들이 이득을 보려고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암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종북이다 이러면서 시진핑의 졸개고 김정은한테 가서 결제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놈이 이놈 아닙니까? 박상아. 그렇죠. 이런 종북무리를 하는 자의 실체는 우리나라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대체 어디 뒷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정도는 그냥 가스총으로 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신변보호해 준 경찰이었어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천박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군데가 압수수색되는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하고 그 다음에 큰샘 이게 큰샘이라고 하는 건 또 동생이 하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얼마나 돈독이 올랐는지 형은 풍선 날려서 돈 벌고 동생은 페트병에 쌀 집어넣고 쌀 집어넣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미국에 국무부 산하에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NED라고 그러죠? NED라고 하는데 이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이렇게 제3세계에 개입하는데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돈을 주고 자금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뒤에는 전략적으로 CIA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남북관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뭐 하는 것처럼 정상회담도 하는데 밑에 있는 CIA는 왜 저런 짓을 하지? 당연하죠. 왜? 미국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제3세계에 대해서 개입해서 어떻게든 긴장격화시키고 무기 팔아먹고 그렇죠. 네오콘의 입장이 고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트럼프는 네오콘의 포섭이 안 돼 있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료들 그 밑에 있는 관료들 상당수가 네오콘의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3세계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경찰이다.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가지고 분탕질 치고 여기에서 긴장격화시켜놓으면 각자 무기를 사지 않습니까? 그 무기 팔아먹으려고 맞습니다. 그걸 연구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한반도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다녀온 거죠. 맞습니다. 6.25 70년 6.25 70년 가끔 70주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고요. 기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6.25 70년 한국전쟁 70년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파격적으로 밤에 했어요. 그런데 저는 6.25 한국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한반도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반도 전쟁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당시의 정세가 이거 분명히 김일성 천으로 내려온 건 맞아요. 나중에 소련 문서를 통해서 다 결정이 난 건데 그렇게 되는 과정은 이거는 세계 차원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질서가 부딪힐 수밖에 없으면 구조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개인의 야욕 또는 한 개인의 북진 통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는 전 세계의 미소 간의 냉전 질서의 희생양으로서 선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 전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제가 제대로 응징당하지 않았죠. 그것은 철저하게 미국의 세계 전략과 맞붙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일본을 두 동강 내야 되는데 일본군이 분단되지 일본을 두 동강 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두 동강 내게 되면 그 벨트가 아래로 내려온다. 이거를 갖고도 또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X 있는데 일본 간첩들 맞아요. 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낫지? 이 따 X 나는 거야. 우리 민족이 분단이 돼가지고 피눈물 나는 이상가족들이 생기는 걸 가지고 그래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야 전 세계의 평화가 일단 우리부터 평화로 와야지 전 세계의 평화가 있는 거야. 애초에 분단부터 일제를 무장해제시켜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한반도를 덜컹 잘라놓고 그리고 일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 특수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덜컹 잘라놓은 상태에서 긴장감도 굉장히 고조시켰어요. 이 전쟁은 사실상 우리 민족이 원했던 전쟁은 결코 아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이 전쟁을 원했던 작자들이 있다. 그들이 진짜 전범이다. 그게 누구냐. 일본 우익이고 미국의 우익이고 그리고 소련의 당시 우익이었고 중국의 당시에 우익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참전용사들 이전에 보수 정권이란 데 보수란 말이 아깝지만 제대로 대접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진짜 그 얘기하고 싶었다. 박정희는 세상에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연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전에서 고협죄 고협죄로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권에서 누가 챙겨줬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보상들을 보상들을 높여준 것도 그래서 정말 먹고 살 만큼 해준 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였거든요. 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렸어요. 박근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재미난 사진 두 장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6.25 전쟁 참전영웅 그리고 자라가 그러면서 트럭에 태워서 모시고 가죠? 아 그러네. 트럭이네. 박근혜 때 이랬어요. 아 무슨 트럭 어떻게 뻥 뚫는 트럭이야? 진짜? 네. 그것도 우비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우비 쓰고 가시잖아요. 아 나 이거 못 봤네. 진짜? 아니 이분들을 이게 몇 년 언제라고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근데 어제 어땠는지 보세요. 이게 국가입니다. 이게 국가 아닙니까? 참전용사들은 이렇게 대접해야지. 나는 가장 불만인 게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전쟁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그렇죠. 그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웅들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 목숨을 희생한 그 영웅들을 기억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죠. 근데 얘네들이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뭔데? 또 전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전쟁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기념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평화기념관을 세우는 게 평화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기억하면 안 되고요. 호국기념관도 좋습니다. 네, 그럼요. 호국기념관도. 저는 평화기념관으로 바꿔야 된다. 저도요. 또는 호국기념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바꿔야 된다.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진짜 맨몸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서 공을 쏙쏙 따먹었던 인간이 백선혁 같은 인간이었어요. 영어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어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